진짜 오랜만에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이번에 올라갈 영상은 제가 전주훈련을 지금 와있거든요 이틀 전에 베트남에 와서 어제 연습, 오늘 연습, 그리고 오늘 오후에 서킷 트레이닝을 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운동하는 영상들도 조금 찍고 형영이랑 또 저희 팀의 주원이라고 주원이랑 또 태국 선수 그 선수랑 이렇게 오늘 한번 운동하는 영상들을 찍어보려고 해요 운동 강도가 워낙 세서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찍어볼게요 벌써 저기서 소리가 나긴 하는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서킷 전 얼굴 아니 하고 난 얼굴 같아 지금 이미 이미 한 거 같은데 어 한 거 같아 저희 지금 이제 서킷 준비 준비 재즈 이제 일곱 계속 여덟 아홉 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요? 아 스톱으로요 아 거기까지 써? 알았어 썩킷 썩킷 시작 работ 재즈 이거 내 유튜브 채널 너무grid 아필아 지금 이럴 도착한 준비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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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야 이거 이거 사이즈, 사이즈, 사이즈! 빨리 해! 5 4 3 2 1 오케이 준비 고! 1 1 2 3 4 5 5 5 5 5 5 5 5 6 7 8 8 8 10 10 10 8 8 9 10 10 12 12 12 13 14 14 14 15 15 15 15 15 16 15 16 16 자, 다 왔어요! 자, 10! 1! 1! 1! 2! 4! 5! 2! 1! 오케이! 파이팅! 파이팅! 자, 댄스 오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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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자! 듀오! 와! 고수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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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이! 탑승! française 씌워! 10! 10! 10! 10! 10! 10! 숨다 목이! 10! 10! 10! 쟤가 들어갈게 쟤가 들어갈게 쟤가 들어갈게 진정하게! 화이팅! 뭐야? 가자 가자 가야해 가야해 왜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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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인생이가 두 번째 수영이랑 점프였어 첫 번째 A니 아 저희 오늘 비 오는 날이어서 코스 안 나가고 저희 팀에서 나이 많은 나이 많은 언니들 저 포함! 아 나 포함! 그래서 지금 연스윙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다 넓어졌어 여기가 다 넓어졌어 오 오 하트 하트 여기가 넓어졌어 상처를 안하니까 이게 안하니까 여기가 이렇게 그치? 이렇게 가려면 하트도 같이 가야해 응 나는 뭐가 뭔지 몰랐는데 상처를 누리니까 하트 아무런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주 재밌는 스윙 하는 시간 우리 셋밖에 없어가지고 원래 다 더 많이 저녁에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희만 한 저희만 라운딩을 안 나가서 놀 수 없어서 아 아 사이다 날씨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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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